이번 시간에는 문단, 줄바꿈 띄어쓰기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. 첫번째 문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문단은 글에서 하나로 묶을 수 있는, 서로 연관되어 있는 작은 단위를 문단이라고 부르죠. 영어로는 paragraph라고 부릅니다. 그리고 html 태그에서는 p 태그를 사용하는데요. 이 p 태그는 paragraph의 약자겠죠. 그래서 이 p라는 태그로 이 문단에 해당되는 텍스트를 감싸주면 그만큼이 문단으로 그루핑이 되는거죠. 자 그래서 이 문단에 대한 예제를 제가 준비했는데요. 여기 있는 예제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. 이번에는 jsp들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. 자 여기는 링크를 클릭해보면 이 jsp들에서 이 문단 예제를 여러분이 테스트해볼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.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앞으로 제가 준비하는 데서 시작해서 생각입니다로 해당되는 부분을 p 태그로 묶어줬죠. 이렇게 p 태그로 묶어주니까 앞으로 해서 생각입니다까지가 이렇게 하나의 문단으로 묶이고 그 다음 문장은 한 칸 띄우고 한 줄 띄우고 그 다음 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거죠. 여기 제가 p 태그 뒤에다가 이렇게 줄 바꿈을 해놨는데 이 줄 바꿈을 없애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. 자 그리고 run을 눌러보면 보시는 것처럼 똑같습니다. 자 html 코드에서 이렇게 엔터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. 왜냐하면 이 엔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치는게 아니라 우리가 뒤에서 배울 br이라고 하는 태그를 통해서 엔터를 표시를 해줘야지만 그것이 줄바꿈이 명시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 어쨌든 p 태그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. 아시겠죠? 우선 앱 우선 앱 앱